뭐가 버렸지 유튜브 소개해주세요 이거 영상으로 내도 되겠네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인스타그램을 내가 소개받았어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제 설라비 채널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 Q&A 같은 거 너 하고 싶거든 찾아보겠지 자 오늘 주제를 잠깐 꺾겠습니다 네 꺾어도 되겠습니다 너가 특강 때 받았던 질문들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 그 다음에 제목 학교 이름 정확히 뭐야 개원예술대학교 개원예대 특강 들으신 강태국문 특강 들으신 분들 이거 보시라고 아 오케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다 답합니다 오케이 그게 2라운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박수 안 줬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싱크 맞출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더 편하게 맞춰가지고 얼마 전에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한 게 너무 좋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때 받았던 질문 같은 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를 주셔서 어떻게 강의 먼저 어땠어요? 강의 대학교 가서 강의 한 거잖아요 그쵸 일단 목요에 가서 목요죠 목요 제가 제일 학교를 일단 성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제일 입학하고 싶었던 대학교고 저는 엄청 애정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 입장의 선배로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고 후배들 앞에서 이제 특강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족한 사람이 어디서 안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의 뭔가 이런 솔직 담백한 느낌으로는 특강을 잘 마친 것 같지만 약간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네 여기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좀 더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배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진짜 멋있는 선배다 이런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는데 후배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 그치 아 좋네 작업실 얘기를 하다가 이거 형 질문 받았다는 거를 딱 주니까 그 질문에서 머리가 확 확 돌아가는 거야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내가 무릎을 탁 쳤니 몇 번 치지 않았어 무릎? 그치? 그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할까요? 네 근데 아까 하긴 했는데 약간 나는 다르게 이해하긴 했어 그쵸 나는 내가 이해한 거는 내 내러티브가 없을 때 내 예술 작가노트를 어떻게 채우냐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채울 게 없잖아 사실 작가노트가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 받는 걸 보니까 형 작업 형의 작가노트의 어떤 빈 공간을 얘기에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학생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은 잠깐 엄청 그거 제어하는데요? 네? 엄청 아니요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요 일단은 진행하시죠 아 네 어떻게 질문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태우가 특강할 때 받았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작업을 하실 때 그리고 싶은 것 혹은 흥미로운 이미지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관객이 작업을 설득하기 위한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좁히시는지와 처음 작업의 시작에서 구체적인 내러티브가 나올 때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나는 이거 질문 네 되게 예리하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예리하다고? 엄청 예리한 거고 어 이거는 이거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 작가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어떤 이미지의 차용과 거리가 멀지 않잖아 항상 붙어있고 그 빈 공간을 진짜 완전 제대로 찝었어? 어 완전 찝어서 얘기를 한 거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 저도 특강을 하면서 나도 특강을 하면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아차차 내가 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거는 다른 작가님들을 소개시켜준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이 특강 자리에서 내가 뭔가 긴장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했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작가님들이 많다 주변에 그래서 그 작가님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소개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소개합니다 닥절랍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참 좋은 근데 이거는 진짜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나는 생각해 내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뭔가 없는 이미지에서 상상해서 그린다고 치면 만약에 내가 꿈에서 어떤 이미지를 봐서 그거를 그대로 그린다 하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미디어와 엄청 접합되어 있고 우리 세대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어느 정도는 거부해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래서 아예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이잖아 이거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 설라비 말이 맞는 게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인생에 있을 때 되게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게 뭐 나라적인 거든 너 말 그대로 그게 전쟁이든 물론 지금도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시대적인 거가 가장 크게 와닿았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거장 중에서도 그 시대의 역사와 되게 많이 밀접해 있잖아 그게 작가를 만들긴 하지 근데 요즘에 우리 세상은 사실 그것보다는 되게 매스커매나 아니면 그런 데서 오는 자극들이 훨씬 많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이 모두가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근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너가 말한 대로 시대성 우리의 시대성인 거거든 맞아 근데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다면 지금은 내 개인적인 일들보다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더 약간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 자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게 다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 작가 노트들도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부터 스케치도 비슷해 어 같은 이미지를 보고 그래갈라서 맞지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뭔가 내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 질문도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카피인데 이게 카피가 판치는 어떤 세상이라는 생각을 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는 어 자기가 뭐에 꽂히는지에 따라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미디어를 보고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거를 이거를 미디어다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그리는 거는 나는 짧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좀 더 사고가 깊어지려면 이 미디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 섞여야 되는데 내가 안 섞인 부분에서 이 간결을 어떻게 좁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거 질문은 그리고 싶은 이미지인데 이거를 작가로 잘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그 빈 공간을 질문한 것 같거든 그 내 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옛날에 더 무슨 큰 이슈가 있거나 시대적인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게 그렇다고 그 일이 다 똑같이 겪은 거지만 다 다르게 표현했잖아 자기의 색을 스포이드에 넣어가지고 섞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를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때도 똑같이 말 그대로 그 간극을 메꿔야 되는 거고 지금도 똑같은 어떤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뇌에서 받는 자극들은 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내가 내 거를 집어넣어서 간극을 좁힌다? 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융합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성향과 합쳐져서 새로운 물품을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성과 내 성향이 합쳐졌을 때 어떤 주제가 잡히는지에 따라서 내 예술관이 잡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같은 미디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점은 우리가 모두가 다 미디어를 주제로 삼았거든요 근데 형은 광고에 대한 내가 광고를 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람자로서 커버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었고 형은 이거를 형 삶과 연결 지어서 내 작업일기에 이런 부분을 이 미디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일기장 형식으로 한 거고 나는 이거를 디지털 그 그냥 디지털로만 받아들여서 이거를 입자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점 입자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를 다 같이 받아들였지만 이게 표현되는 건 다 달라서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예술가들이 물론 시대적인 그것과 또 합쳐져 그러니까 꼭 융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대가 아무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그리던 시대가 있었을 때도 그거랑은 별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걸 따로 봐라기보단 그 사람도 그것도 작가 노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다 이렇고 이런 블루가 우울이 있는 건 안다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내 희망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른 거잖아 굳이 그거를 내가 이 시대에 맞춰서 이거에 내 걸 섞어야 돼 라기보다는 나는 그거는 그거대로의 외부 영향이랑 별개로 그 안에서 나의 뭔가를 찾고 싶어 는 또 다른 얘기가 같거든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전자 쪽인 것 같아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이 시대와 이렇게 조금 섞여서 하고 싶으신 분 인 것 같은데 맞나?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싶다 하기보다는 구몬이 형이 한테 질문을 이제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한 건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나를 일단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중요하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근데 나를 알려면 일단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를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 내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 그걸 더 습득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사람들 보면서 저쪽에도 끌리나 하면서 이렇게 둘이 융합이 되거든 반대 입장도 그런 거 하면서 나를 먼저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게 말 그대로 셀프를 아는 거랑 비교군을 여러 가지를 짜자작 넣고 봤을 때 그러니까 MBT에도 그런 거잖아 여러 명을 놓고 봐서 내 성향이 뭔지가 알고 차이점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다 알면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제 갈리겠지 그때부터 거기서 내 사회의 우울한 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가 우울한 타입이거나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 사회 내 어떤 어떤 삶과 연결 지었을 때 우울함에 끌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밝은 면에 끌린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 그 방향부터 잡아가면서 이제 맞아 잡아가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그 얘기를 솔직하게 써내는 게 난 잠깐 어떤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 보거든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맞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끌렸고 그런 것들이 이런 해서 작업에 연결된다는 이런 연결 지점들을 솔직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게 잠깐 어떤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 보는 거거든 그게 뭔가 꾸미게 되잖아 사실 작가한테 쓰다 보면 나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점점점점 나도 그리면서 깨닫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영화 쪽이나 이런 미디어 쪽에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고 그럼 그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약간 그런 거랑 되면서 맞아 미디어를 다룬다면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건지 내가 미디어에 어떤 부분에 끌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것도 좋겠다 그 시대 소설 같은 거를 좀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문학 쪽 그 상황을 그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생과 왜 그 사람이 이랬는가에 대한 게 이렇게 그 중간에서 어떤 설명들로 연결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으면 그 시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왜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영화여도 되고 특히나 글로가 글 같은 경우는 정말 글 잘 쓴 사람들이 정리 정리를 해가지고 해준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스틱 할 수가 있지 깊게 좋다고 봅니다 그 작가 노트랑 그러니까 작가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가 아니잖아 이 질문은 그 미디어 이미지랑 연결이 되어서 내 그 작가 노트 빈곤가를 어떻게 채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아까 했던 대로 그 그 맞아 많이 봐야 되고 그게 실질적인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사적인 미술사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몇 가지를 보고 나면 내가 나를 이 시대에서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가 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 혼자서 머리 싸매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비교군을 알고 나를 잘 파악한 후에 이제 그거를 어떤 지금의 현재 시대와 뭐 이렇게 연결 지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자기가 끌리는데 이걸 왜 끌리는지 명확하게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빈공간은 점점점 자기 알아가면서 더 채워진다고 보고 처음에 뭘 좋아하는지 딱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좀 전에 설렙이 너가 얘기했잖아 작가 노트를 할 때 사람이 힘을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도 되게 작가 노트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빈공간을 채우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빈공간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채우려면 이런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사실 작가 노트인 거지 그거를 회화를 어떻게 표현한지는 이제 표현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작가 노트는 나는 그것도 물론 부족한 부분 많지만 막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작가 노트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솔직한 게 난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타입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작가 노트나 뭐 전시를 하면 되게 어느 갤러리에서는 작가가 그대로 쓴 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한번 누가 정리를 해주시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봤을 때 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라는 건 또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좀 더 디테일에 대한 것들 그건 또 작가의 일기장이나 아니면 조금 더 확장판으로 해서 조그마한 글 몇 장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죠 작가 노트는 어쨌든 내 아래 정제돼서 정리를 하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다 안 들어가거든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전시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는 블로그를 쓰고 있잖아 블로그에다가 내 생각들 그때그때 적는 거를 적으면 이게 언젠간 다 아카이빙 돼서 정리될 거라고 난 정리할 목적으로 그걸 쓰고 있기도 하고 미래에 그거를 하면 어떨까 형 생각 이렇게 신나서 얘기했네 들으니까 좋네요 들으니까 좋고 아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아까 형 말할 때로 이 생각을 계속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사고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허무주의 같은 걸 얘기를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잠깐 쇼츠를 했는데 되게 많이 사람들이 봤다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유독 지금이 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지만 나는 뭐 옛날에도 똑같다라고 봐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그 시대를 잘 파악한 다음에 나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허무감 얘기를 하면 약간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나는 나는 하고 싶긴 하지만 피하게 해줄게 그러면 허무감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아 그치 맞아 맞아 영향이나 맞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에서 밑에 줄은 처음 작업 시작에서 구체적인 내러티비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형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나요? 9번이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작업의 시작에서 구체적인 내러티비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 나는 이게 이거는 무슨 걸 말하는 거지? 태구가 말한 게 되게 한 문장으로 추격해서 얘기한 거고 풀어서 얘기하면 구체적인 내러티비라는 게 나오는 건 계속 하면서 과정에서 쌓이는 거지 그거를 말 그대로 무슨 이 잭이 안 맞아서 이거 놓으면 내러티비가 생겨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면서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작가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 구체적인 내러티비라는 게 딱 어느 순간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봐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내러티비는 나만 해도 지금 1년에 거의 한 번씩 화풍이라고 말할까나 이미지들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건 뭐 누군가는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좋게 보거든 어쨌든 변화하는 나는 변화를 좋게 보는 타입이라 그냥 작가가 변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이런 작가가 변하는 것도 어쨌든 내러티브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런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어쨌든 길이 되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쌓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그 작가의 내러티브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형 말대로 계속 진택형 말대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직업이 똑같다고 봐 맞아요 디자인 축구 운동 그냥 뭐 이런 거잖아 축구를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하면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거를 빨리 잡고 싶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마음을 편안히 놓고 내가 내러티브를 쫓아갈 거야 가 아니라 내 내러티브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점토로 만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 이거는 지금 딱 좋은 게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정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돼 내가 어떤 어떤 작가군이 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한 작가가 되고 싶다 이걸 명확하게 그런 어떤 내 역사를 그걸 맞는 걸로 세우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 대입해보면 근데 그것보다도 난 삶이 계속 변화해서 그 명확한 거를 잡고 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변한 시기가 오거든 그때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지금 내가 끌리는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나를 그림에 표현하는 게 결국엔 나를 오히려 더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좀 있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라는 얘기는 시간이라는 얘기거든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 되게 명확한 내러티브를 느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과정과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 정혼란스럽다 하면 어떤 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 역사를 한 보고 그러면 아 이 사람도 하다가 이렇게 점점 된 거지 이게 없던 게 띡 하고 생겨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 이런 불안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작가의 작가의 어떤 내러티브로 생각을 해서 이런 답변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앞에 1번 질문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왠지 느낌이 흥미로운 이미지의 시작작업을 어떻게 내러티브를 쌓는지 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찾았어 이거를 작업으로 시작하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작가 내러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작가의 어떤 그 작업의 시작을 얘기한 거라서 근데 그 질문이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쌓여야 되는 내러티브가 쌓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어 그쵸 그러니까 쌓여야 되는 거거든 그쵸 그쵸 그래서 음 그러니까 내가 느낀 내가 방금 전에 좀 든 생각은 내가 등이 마음에 들어서 등을 골랐어 등 사진을 그려야지 등 사진을 그린다고 제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어떻게 쌓냐 이거지 이 그림 안에서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등에서 시작됐다면 이 등과 함께 있는 대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물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등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가 이걸 이 등대로 그리지 말고 조금 따르게 해볼까 하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져나오다가 이제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음 그래서 뭐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등이 관심 없어지면 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어 그럼 이번에는 뭐 가방으로 해볼까 그럼 가방도 여러 가지 가방 뭐 그럼 가방 맨 사람 가방이 찢어진 거 뭐 다 또 한 번 쫙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그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몬이 형한테 이건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말할지 궁금한데 형 그 음 우리 이미지를 많이 보잖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형 이야기를 섞잖아요 네네 그 안에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많이 놀아야죠 저 스스로가 많이 놀거나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글쎄 뭐 글쎄요 옛날 시대면은 이제 모델을 구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내가 갖고 오는 이미지들이 있다고 하면 동작 이런 걸 좀 많이 따와요 옛날처럼 모델을 구해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요즘은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앉은 사람 나는 AI까지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앉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찾기 전에 그렇기 전에 이제 내가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일들 있잖아요 사건들 사건들이죠 사건들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 동작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면 당구하는 자세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뭐지 흥미로운 이미지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이미지 그 필요한 모델 이미지 사진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결국엔 형 내러티브가 있는 거지 이건 이미지에서 내러티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을 구하는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 이야기는 다 내 이야기나 내 주변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그렇게 될 것 같네 이게 이게 되게 길게 됐네 첫 번째가 아니 근데 워낙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였어 맞아 아무튼 이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었고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작가님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딱 그 말한대로 지금 증명했잖아 내가 작가 데리고 와서 얘기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된거 그쵸 어찌 됐든 저의 방식으로 그분한테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로 두 번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치 그리고 그 강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강의 특성상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다 보면 말할 것도 못 말하게 되니까 그치 이게 이렇게 우리끼리 편하게 있을 때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 좀 있어서 맞아 맞아요 저도 더 좋게 답변이 되잖아 그 특강 때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머리를 빨리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뭔가 뚜딱뚜딱 그쵸 괜히 아 이건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했었고 나 저도 그 뭐 그림 가리치라고 했을 때 미친 줄 알았거든요 진짜 뭘 말하고 온지도 기억도 안 나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PPT를 하면서 만들었었던 박스 작업이나 아니면 옛날에 했었던 판넬이나 판자 주워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보시면서 되게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해 했어요 판넬 판자 그리고 박스 작업에 대해서 보관하는 방법 마감 방법 그리고 판매했을 때 뭔가 주워온 재료라면 그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는 꽤나 필요한 얘기인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뭔가 형한테 화살이 갈 것 같은 느낌 아니죠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인 거예요 저도 거기서 학생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게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밝히고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재료 부분에서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재료 사용 그러니까 주워온 재료로 했을 때 당연히 가격 차이 가격 판매를 하게 된다거나 전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작업을 전시하는 방법과 영상으로 자료를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실제로 박스 작업한 것들을 다 폐지를 하고 있긴 한데 그 폐지하기 전에 그 작품들로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걸로 만든 영상 작업 같은 거 이런 걸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해드렸었고 글쎄요 박스 작업으로 판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금 그렇지 나도 그거는 이거는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진짜 싼 값에 할 게 아니라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보존에 대한 거 크잖아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액자를 좋은 걸 해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박스 작업은 박스 작업은 돈이 없어서 하는 작업인데 이걸 액자를 하면 캠퍼스가 더 싸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캠퍼스가 오히려 제일 싼 재료라는 걸 오히려 다시금 깨닫게 되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액자를 할 돈이 없어가지고 박스 작업을 그대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사실 컬렉터에 대한 매너도 아니고 내 작업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도 오히려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다 성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같은 종이야 같은 그러니까 물성이 똑같아 아 종이 페이퍼 같은 박스야 박스 재질이야 근데 그거를 온전한 그 박스에 그리는 거랑 이렇게 또 그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그 하려면은 좋은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이 아 잠깐 말 다시 같은 박스 재질이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액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주어온 박스로 라프하게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난 박스에 그리고 싶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박스가 물감이 물 섞여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 막 좋아 그래서 난 박스로 하고 싶어 하면은 그 방식은 되게 또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 작업이 좋다면은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박스잖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근데 박스에다가 하고 싶어 하면은 분명히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다듬어서 잘하냐에 따라서 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 나는 형 말에 동의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박스 작업을 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내 관이랑 연결이 되고 그게 필요에 의해서 박스를 쓰는 거면 이거는 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박스를 이용을 하는구나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캔버스 대신으로서 박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판매를 할 때는 고려할 부분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오히려 이게 더 비쌀 거야 아마 재료비로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용으로는 괜찮지 영화를 촬영을 해 근데 내가 좋은 카메라가 없어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걸로 촬영을 해 근데 그 퀄리티도 좋지가 못해 그러면은 그거는 세일자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여러 이유에서 옛날 카메라를 쓰고 싶었고 그 안에 게 탄탄하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더 특별하게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납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주어왔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표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리사이클도 상관은 없지 근데 문제없죠 왜 주어왔는가 그리고 이 주어온 거를 어떻게 내가 다듬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하게 할 수 있는가 를 조금 다듬으면 충분히 다른 판단은 될 수 있다 그치 그 이미지들 내가 만약에 박스작업으로서 완성된 이미지들은 뭔가 세일즈의 목적보다는 나라는 성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더 크게 작용화 하고 그렇게 써야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방향성인 거고 이후로 세일즈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그거는 꽤나 어떤 많은 부분에서 어렵다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맞아 판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를 나무를 직접 만들어서 나무 거기서 잘라가지고 톱질해서 판도 사가지고 탁하질 해가지고 그거는 왜 했냐면 백호 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싶은데 백호 캔버스는 절대 살 돈이 없고 그 정도 사이드에 그리고 싶어가지고 박스들을 나무 살 돈을 그때 당시 캔버스 하나 살 돈이면 그거 한 열 개는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연습용으로 그걸 만든 거지 그래서 그 큰 거에 대한 어떤 백호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자는 용도로서 사용했지 이거를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그거 못한다는 결론이 왔거든 이걸 액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좀 접은 경험이 하나 있어서 연습용으로 한다면 좀 싸게 먹히겠지만 그냥 여러모로 캔버스를 중고로 가져와서 천을 새로 붙이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재정의 문제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게 그러니까 물론 판넬에 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다 있으셔 근데 그분들은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죠 난 난 이 느낌이 내 그림은 캔버스 하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라는 게 아니라면 그치 스킬적인 부분이나 그거 갖다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스킬적인 부분이나 혹은 내 예술 작가노트에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박스란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박스를 좋아서 저렴한 이렇게 팔면 뭐 좋지 않나 뭐 이벤트성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자기 아카이브를 쌓기 위해 아니면 나를 좋아해줄 만한 작가들 컬렉터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되게 저가형으로 하는 거는 그 단계에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 다만 말 그대로 납득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강태구문 작가님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를 정말 정말 멋있게 만들었고 영상 같은 작업 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 그 영상 예술작업을 위한 어떤 수단의 그걸로서 작용을 했던 게 크다고 보곤 나는 거기서 되게 투매력을 느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패기란 거 영상이란 작품을 남긴 거란 말이야 왜냐면 태구는 세일즈 생각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태구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가져와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고 되게 자유로워해서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요 제일 행복했을 때 미쳤다고 본 것도 그 영상도 있었어 옛날에 야구하는 영상 있잖아요 보고 나 진짜 놀랐거든 아 그래요 아 난 진짜 미쳤다라는 그게 있어서 맞아요 몇 년 전이었는데도 그때 아직도 기억나 핸드폰 보다가 씨발 뭐지 이게 아티스트인가 이 사람 뭐지 그게 형이랑 친해지기 한창 전이야 2년 전인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영상 작업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던 거지 맞아 맞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박스 작업이 나오면 이거는 뭐 액자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하면 좀 별로다 근데 아마 이분도 좀 전에 태구가 얘기해준 거 들어보면 태구가 처음에 작업을 어떻게 여러 가지 했냐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냥 문득 맞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되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 내가 좀 우리가 좀 얘기하다 보면 내가 난 더 진지해지는 편인게 좀 쳐서 근데 또 세일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박스 작업으로 있죠 있죠 내러티브랑 연결이 돼 있고 아트페어에서 잘 팔리시고 또 작은 소품들로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작가님인데 저는 뭐 그 내러티브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마감 마감 보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잘 좀 공부를 하신다면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맞아 그치만 설라비가 말한 것처럼 캔버스가 제일 좋다 제일 괜찮다 여러모로 맞습니다 저도 시도 많이 했지만 페이퍼 작업이 싸하다고 생각해 들어서 페이퍼 작업도 했었거든요 액자가 10만원이 나옵니다 액자만 맞아 10만원 더 나왔나? 더 나오지 15만원 나왔나? 액자만 그래서 어? 왜 액자가 이렇게 비싸요? 종이 작업이 널리 더 비싸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종이 작업 액자한 거 진짜 예뻤는데 그런가? 이쁘긴 했어 어 그거 팔리지 않았네? 안 팔렸어 아 그래? 30포 사이즈인데 그 어반 때 나오는 그거 어 그러니까 그대로 납득이 되면 그거는 누가 아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조금 저희가 워낙에 진지충이어서 그것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보니 우리가 상상으로 먼저 그 다음 질문도 조금 더 보태서 심화 질문도 보태서 대답을 하는 거고요 라고 얘기하면 정신 승리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작업하면서 우울할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우울에 관해서는 우리 저번 주에 좀 다르게 했는데 그럼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할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하면서 극복하는지 이거 형 얘기했다 그치 우울감의 어떤 휩싸였을 때 있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치유 치유 예술했잖아 저번 영상을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짧게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려 하나만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안 풀려서 우울한 건지 아니면 작업을 하는데 그냥 내 인생이나 어떤 바이오리듬이 우울한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한 것 같아요 둘 다 할 만한 질문이긴 하네 맞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첫 번째 작업을 하다가 우울해져 내가 잘 안 돼서 되게 좋은 신호다 정말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서 한 단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정? 완전 인정이고 저도 강사님 인정? 그리고 그림 그리다 그리고 좋은 그림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림은 꼭 그런 시련을 줘 근데 시작할 때부터 좋은 그림 나오잖아 근데 어려운 거를 한 번 덮고 나면 더 잘 나오고 맞아 막 계속 어려운데 이걸 짓고 있으면 어쨌든 나는 망가진다고 봐 결국에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은 근데 이걸 한 번 뒤엎고 다시 들어가면 새롭게 다시 들어가면 그땐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아니면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조금 요소 괜찮은데 풀면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오랫동안 좀 놔두다가 그럼 정말 뜬금없는 데서 어? 그렇죠 이거다 하고 나올 때가 있고 그게 되게 많은 성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다 우울하면 아 내가 다음 단계가 올 시간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게 팩트인 것 같아 내가 드디어 눈이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좋고 내가 지금 뭔가 전보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잘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눈으로서 좋은 기준으로서 새해 그림이 더 잘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어쨌든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나니 만족이 안 돼? 그러면은 아 내가 하다가 성장을 했나? 응 어 어 좋네 다음 단계를 알아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뿐인 거고 어 이게 뭐야? 좀 더 가까이 아 오케이 후자의 질문이면 만약에 내 인생이 우울해서 그때는 내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바이오리듬이나 어떤 조금 그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거 나는 멀리야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응 계속 내가 우울한데 이거 잡고 있고 힘들면은 잠깐 그림 뒤집어 놓고 움직이고 조금 조금 해서 조금 내가 날 치유를 하고 다시 바라보는 게 좋다 응 근데 학생들이 그때 대상이 이 질문하신 분이 3학년이고 졸전을 앞둔 사람인데 응 멀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입식할 때는 대학교가 되게 큰 문제였고 지나고 나면 아 뭐 이렇게 내가 애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왜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그게 심호했지? 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계속 완벽한 거를 당연히 찾는 노력은 그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때 프레셔를 조금 낮추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 어쨌든 왜 잘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어쨌든 어떤 회사 들어가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찾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성적이 왜 목매는지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에 신경 쓰시는 분들보다는 자기 작업에 뭔가 자기 작업이 잘 나오는 거에 신경 쓰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 그치 그냥 약간 학교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인데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고 힘든 모두가 그렇지 그치 다 그렇지 고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 그 옛날에는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은 직업적 특성으로 외부와 싸워야 돼 여러 가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뭐야 나한테 뭔가 요청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이 직업은 나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거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물론 받지 받지만 그냥 이 직업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누군가는 밖에서 누구와 싸우는 거고 나는 여기와 싸우는 거고 이 말 그대로 설렬히 말한 것처럼 이걸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는 것도 되게 이상할 수도 있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때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짜증나 거기서 오는 우울함은 작업에 대한 거니까 나는 그거면 내 방법은 지우든가 이기든가 난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쉬움만 남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때 이렇게 힘들었을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나는 맞아 물론 학교 졸전도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나? 어 그때 힘들 이유가 뭐야 학생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무것도 몰라서 결과를 그 작품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와 싸웠던 게 힘들었던 건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서 난 진짜 힘들어하고 싶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와의 그 싸움 내 생각에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 형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나도 나와의 싸움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학생 때 졸전 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전이나 단체전 이런 거 준비할 때 전시에 막상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쉬움 남지 않아 아 좀 더 잘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잘 준비하려면 더 많이 하는 것밖에 없고 더 많이 그리는 거 더 많이 지워보고 또 그려보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그리면 지우기가 되게 아깝거든요 미치거든요 내가 며칠 동안 그렸는데 이거를 지워 근데 그걸 지울 수 있는 용기도 나름 그게 필요한 거다고 봐요 지우면은 마음 엄청 편해지는데 진짜 꿀베기 싫은 거 같아 지우기 전까지 엄청 꿀베기 싫은 거 같아 지우기 전까지 엄청 꿀베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때 아 애매할 때 완전 많은 거 아닌데 내가 이게 애매할 때 지우기 너무 근데 뭔 잘 나왔어 뭔 잠깐 놔둬보는 거지 놔둬봐야죠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결국엔 지워 기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쌓이면 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그냥 완성됐다고 뭔가 끝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 이걸 끝냈으니까 다음 걸 해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 그게 재밌겠네 작업을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더 우울함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거 같아 내가 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긴 하고 있지만 뭔가 주제에 안 맞는 걸 강요받거나 혹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면 하다 보면 우울감이 올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때는 또 주변 사람들이나 교수의 졸점 피드백 크리틱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평해주시는 그런 시간도 많은데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생각들 덮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아 지나고 나니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잘해라 중요한 거는 아니 그리고 말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뭐 피드백 나 그때 내 대표작이 그때 나왔잖아 학교에서 근데 교수님들이 교수님 두 분이 아 이거 별론데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속으로 졸까 하면서 난 내가 너보다 잘 낫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특강 하셨던 교수님은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어서 상관없는데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좋은 거지 그게 마인드지 내가 뇌그림 좋고 이거 완벽하다 생각했고 내가 이 작업을 만들면서 작가활동 1,2년 정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작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비평을 하냐고 그러니까 비평이 들어와도 사실 데미지가 없는 거지 난 이미 마르티니까 맞아 전혀 데미지 없었어 그리고 우울감도 없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이라는 것도 되게 난 값지다고 보는 게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재밌는 것도 알고 그렇게 시간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되게 그 어떤 근육 키우기에 난 좋다고 봐 그 다음에는 뭐 따로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아 이건 내가 지금 너무 루즈하구나 어떨 때는 나도 내 시간대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그것도 필요하는구나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당장에 내가 여기서 결과를 내서 막 해야 되는데 막 괴로워하지 말고 아쉬움이 분명히 있겠지 다만 그거는 원동력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 내가 이제는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깰 수 있으면 빨리 깨는 게 좋다고 난 보여요 그냥 조까라 마이싱 어떤 그런 마인드를 빨리 가지면 갈수록 나는 오히려 더 멋있게 멋있어지는 어떤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봐요 다 입시미술을 하다 올라와가지고 뭐 거기서 창의력 뭐 그걸 빨리 깨는 애들이 나는 승부한다고 봐 맞아요 그리고 다 못 깨잖아 잘 학교도 되게 작은 그냥 작은 우물이잖아요 여기 밖에 나와서 미술시장 나와보면 이것보다 더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한 건데 거기에 너무 우울해할 필요 없지 않을까 맞아 설라비 말이 그 맞는 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처음 가가지고 그 전공에 대한 기본을 거기서 막 배워버리면 걸음걸이가 굳어지듯이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좀 더 내가 뭘 명확하게 할 건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 틀 깨는 어떤 작업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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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입시미술 틀은 빨리 깨는 게 좋고 근데 대부분 잘 갇혀 있는 게 좀 많아서 그리고 나는 크리틱 교수님의 조언 말고 만약에 내가 이게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이게 안 좋은 건가 별로인 건가 하면 주변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고 왜냐하면 또 얘기 완전 달라질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개인전화할 때 아 막 이거 뺄까 말까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들이 나갔어 그러면은 아 이거는 또 다른 얘기구나 누가 봤을 땐 이게 되게 좋아서 사고 싶을 정도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그 교수님의 조언에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정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대는 걸 많이 없애야 돼요 학교에 기대면 안 돼 그치 대학교는 학교에 기대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랑 싸우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대기 쉬워지거든 그치? 기댈 사람이 많아지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 안 하면 자기도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 같이 노력하면 뭔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 학교 보면 너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예 그 아예 노는 것도 난 좋다고 봐요 아예 놀면서 더 자기 거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 제가 일단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나도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 수업 들으면 되죠 저도 페인팅 수업이랑 이런 것만 잘 했고 남아진 잘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향마다 분명히 우리가 놀아라 해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공부해라 해도 놀아라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내가 얻어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내 작업도 작업이지만 말 그대로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안에서 사회적인 기본성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걸 할 때 적어도 어떤 플랜은 짜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뭔가는 기준점 바닥 정도를 습득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호우 이거 간단하게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그 다음 질문 할까 잠깐만요 지금 들어갈 전에 한번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응 그래서 산에 잘 아니었겠지만 난 다시 한 번만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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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지